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릴레이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종목명부터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 확인하신 다음에 나 저 종목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하셨던 생각이 드신 시청자님들께서는요.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그 궁금증들을 샵 3772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피드 종목 10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택의 김시은 팀장, JDI 파트너스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떠한 또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을 시작으로 강원랜드, 선진,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코오롱 플라스틱, 1호원, 동북 SNC, 성우하이텍, 국도화학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눈을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씩 한번 릴레이로 소개를 들어볼 텐데 김시은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요즘 범죄도시가 대박입니다. 저 두 번 봤어요. 네 관련 종목인가요? 네 천만 영화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서 그래서 콘텐츠를 중앙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범죄도시 2의 제작과 배급을 맡고 있는데 범죄도시 2가 흥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영화관을 다녀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도시 2라든지 아니면 주라기 월드 등으로 인해서 영화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마녀 2라든지 브로커 그리고 마블 시리즈가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메가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메가박스에 대한 부분이 매출의 적자가 축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도 영화관 티켓에 대한 가격 상승분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콘텐츠가 재미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 가격을 내고 볼 용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강점으로는 산하의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정된 영화나 드라마가 약 20편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당장 넷플릭스에 종이의 집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작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범죄도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관련주들 조정이 깊었던 만큼 상승력도 좀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범죄도시2에 대한 모멘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준욱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저는 이제 코어롱 플라스틱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정책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금리 이런 압박감 때문에 조금 단기 테마성을 띄고 있는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정책 수혜지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천천히 조금 가져가시는 방안이 좋아 보입니다. 우선 거기에 이제 제가 코어롱 플라스틱을 준비를 했는데 이 코어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내열성화 그리고 인장 간도 그리고 굴곡 탐속률이 굉장히 우수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코어롱 플라스틱이랑 그리고 KB 두 업체가 지금 국내에서는 생산을 막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8년에는 이미 우선 연산 지금 7만 톤 이상의 이 POMC 생산 시설을 지금 완공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롱 인더에 대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코어롱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어롱 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8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 이 골프 브랜드가 지금 중국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진출도 이루어지면서 올해도 지금 높은 매출액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코어롱 플라스틱도 같은 종속 기업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 코어롱 인더의 자외산인 코어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POMC 폴리아 세탈이 지금 향후에는 2, 3년 이상 지금 높은 수익성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POM 생산 기준으로는 지금 세계 3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방 업체들이 지금 꾸준하게 재고가 부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가 제한이 된다면 POMC는 중기적으로 좀 가격이 꾸준히 강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수혜주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부터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카지노 관련 주인 광흥랜드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도 카지노 게임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을 했는데 레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전환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에도 9에 이어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이다 보니까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카지노에 대한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 시간도 정상적으로 바뀌고 인원 제한도 해제가 되면서 방문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달 일평균 방문객 수도 코로나 이전과 대비를 했을 때 약 60%까지 회복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탠딩 게임에 대한 것도 회복이 되고 있고 인당 패팅 금액도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매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드롭률이라든지 홀드율도 개선이 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면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인플레이션에서 해지가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인당 최소 금액이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때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시세가 기대된다라면서 투자 포인트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준우 팀장님의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저는 다음 종목으로 5G 관련주인 이루온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5G 섹터가 굉장히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나 이런 단계의 모멘텀 자체가 지금 부각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5G 섹터 관련주들이 지금 크게 하락폭이나 아니면 보악권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루온 같은 경우는 우선 이동통신 솔루션이나 그리고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목적으로 설립이 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동통신 핵심망 솔루션이나 그리고 통신부가 서비스 솔루션 이거에 따라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업 다각화나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현재 다양한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내 이통사들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로 인해 가지고 핵심망 솔루션 수주 회복은 단기간에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데이터 센터 고도화나 그리고 디지털 이카이브 이에 관련해서 구축 수주 증가로 인해 가지고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루온 같은 경우는 빌드를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빌드 같은 경우는 지식 재산 그리고 전문 기업인 이 윕스가 지금 작년 9월에 손보인 탐색 솔루션입니다. 지금 이거를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편리하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이루온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나 이런 빌드를 꾸준하게 활용을 해서 현재도 도움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빌드를 꾸준히 활용하다 보다 좋은 업무 향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력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파이브즈 관련주 이루온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김시현 팀장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사료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선진 네, 선진을 가지고 왔는데 축산물 부분에서 돼지고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가 요즘 금겹살이라고 하죠. 그만큼 돼지고기 상승률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보시면 좋은데 특히 축산물 부분에서 돼지고기 상승률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 5월에만 하더라도 돼지고기 가격이 약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료 곡물 섹터에 대한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도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종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후변화라든지 생산량 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돼지고기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리오프닝에 따라서 외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기다 보니까 생산과 공급 부족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사료라든지 양돈 그리고 식육 관련해 가지고 수직 계열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으로 굉장히 크게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가 전가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수입 돼지고기 부분에서 관세가 인하하게 되면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돼지고기 관련주 선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동국 SNC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궁금한 게요. 6,400원대만 찍으면 내려오거든요. 돌파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차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6,400원대 같은 경우 매물이 앞전에 저희가 보게 되면 1월에 이때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받고 내려온 모습인데 우선 이때 당시 거리랑은 터지진 모습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이쪽 매물 자체가 단기간에 올려주고 나서 꾸준하게 하락포고 이어주고 있다 보니까 현 매물대에서 지금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오는 대로 계속 본전 매도 이런 심리가 발생을 하면서 꾸준하게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국 SNC가 어쨌든 이 6,400원 매물대를 돌파할 만큼의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가져온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풍력, 에너지 관련주의다 보니까 지금 꾸준하게 해외에서도 풍력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간 설치량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1년에 연간 설치량 자체가 지금 17GW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3배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엔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의 목표량보다 2배 이상 상향을 한 상황이고 벨기에 역시 40% 이상 확대를 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동부 연양 도시 역시도 지금 풍력에 대한 해상풍력에 대한 설치 목표량이 현재 100GW 이상 달한 상태입니다. 결국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풍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가장 우리가 풍력 관련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CS 윈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향 타워가 지금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에 따라가지고 지금 수혜를 동국 SNC 같은 경우도 크게 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풍력 관련주 동국 SNC 말씀해 주셨고요. 김시영 팀장님께서는 태양광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한화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EU라든지 미국에서도 그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다시 한번 관심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슈가 나타났는데 한미 태양광 협력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가 크게 부각을 받았고요. 미국의 탈중국화 기조로 인해서 국내 태양광 기업이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태양광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 설립을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폴리실리콘 기업의 최대 주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기조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산업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서도 업스트림 부분도 증설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지 기적으로 탄수중립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이든 폭력이든 포트에 꼭 하나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여유롭게 담아가면 좋을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풍력과 태양광 하나씩 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상화와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03%가량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3,235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고요. 홍콩항생 지수는 조금 더 깊게 밀렸습니다. 0.35%가량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2만 1,57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후에 현재 구간에는 상승으로 전환해서 0.1%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항생은 지속적으로 낙폭 유지 중에 있네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는 0.38%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약세 지속적으로 낙폭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1% 넘게 밀리면서 2,640포인트 선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5%가량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8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고요. 개인이 나홀로 시장의 하방 압류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전히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0위권 내의 종목들 중에 모두 다 약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오늘 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준욱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어떠한 종목일까요? 저는 자동차 부품 관련 중인 성우 하이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에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 상 매출 자체가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가 약 60%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수출 역시 60%, 중국이나 유럽 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중기부에서의 소부장 스타트업 100위권 사업에서 우선 선배 기업으로 참여를 했던 기업이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차량 나이트, 비전력 적외선 광학 렌즈나 모듈 개발에 현재도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 순익 자체가 이번에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코로나19 기조 효과가 따라서 자동차의 생산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제품이나 상품, 기타 매출이 국내나 유럽, 인도, 북미 쪽 지역에서 꾸준하게 확대가 되면서 매출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내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지금 단계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부진해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결국엔 친환경차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정 수준 매출 확보로 인해서 수익성 또한 개선 추이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은 이번에 순이익이 흑자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업이 꾸준하게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관점을 잡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 팀장님께서 성우하이텍 자동차 보품조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5월 31일 날 이야기해 주신 진성티시 탑픽 종목이었죠. 그 종목 감사하다고 지금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늘의 탑픽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들어보죠. 네, 대표적인 유가와 관련주인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그룹 계열의 종합에너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쉐브론이라든지 S-OIL 같은 대표적인 유가와 관련주들은 시세를 많이 받았던 반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석유라든지 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부분에서 물적 분할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정유사에서 이제 가동률 자체가 90% 정도로 굉장히 가동률 자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유가의 상승세 흐름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이 트리거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리오프닝에 따라서 석유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에 대한 증산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감소분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300만 배럴이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유가를 대체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유가의 상승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후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예상 실적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1조 2,800억 원입니다. 일단 수출주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우호적이고, 국내 경쟁사의 생산 차이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정제맞은 강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진우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 국도화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화학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폭시 수지 점유율이 국내에서 1위 업체입니다. 지금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에폭시, 지금 한 우물만 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국도화학에 출범한 이후에 에폭시 수지에 관해서 한 우물만 파면서, 현재 에폭시 시장을 점유율에 2위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호 PMB 화학 같은 경우도 약 40%가량 점유율 격차를 1위와 2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도화학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풍력이나 지금 수소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기업인데, 국도화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폭시가 이 기업이면서 매출 비중만 우선 지금 95%가 달한 기업입니다. 다만 작년에 풍력 블레이트 향 매출 비중 역시 10%에서 20%가량 확대가 된 상태이고, 이미 풍력 블레이드는 지금 유리나 탄소 섬유, 에폭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중에 25%가 지금 에폭시 비중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가볍고 그리고 길고 지금 구부러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강도의 성형이나, 그리고 접착성이 가장 에폭시가 지금 접합하다는 판정인데, 이미 덴마크나 독일, 그리고 미국 등에서의 글로벌 풍력 업체들이 이미 에폭시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풍력항 매출 비중 역시 우리가 에폭시의 따로 매출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풍력항에 따른 매출 역시 두 가지 매출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국도화학은 단기적으로도 가장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지은 팀장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 반면에, 주가의 위치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1만 8천원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고, 목표가는 25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최준우 팀장님의 탑픽은요? 네, 저는 이제 탑픽은 국도화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에폭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도 중국에서도 비중 자체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국도화학은 오히려 지금 눌림을 주고 있을 때는 충분히 매수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5천원 대로 잡고, 손절가는 5만 6천원 대,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